이번 시간에는 EL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LB는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의 약자이고요. 여기 있는 일래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게 로드 밸런싱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뒤에 있는 로드라고 하는 말은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하를 여러 대의 컴퓨터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ELB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ELB라고 하는 것은 트래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가 달라지고 그 부하에 따라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 ELB라는 서비스에 붙여서 이 부하를 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래픽과 이 ELB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ELB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확장 시나리오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우선 최초에 적은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트래픽이 걸리죠. 여기서 얘기하는 트래픽은 소수의 사용자만이 접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는 소수의 사용자만을 감당하면 되니까 이 작은 인스턴스 타입, 이를테면 마이크로 타입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 트래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느린 시스템 또는 메모리가 적은 시스템은 그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EC2 인스턴스를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로 교체하는 걸 통해서 쉽게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게 EC2가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죠. 바로 이러한 한 대의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확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한 대의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처리량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한 대의 컴퓨터에 집적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완만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로 슈퍼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여러 대의 컴퓨터로 시스템에 걸리는 트래픽을 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이 이렇게 급증했을 때 한 대의 컴퓨터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인터넷에 고유한 퍼블릭 DNS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자들에게 각각 다른 URL을 통해서 접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는 없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예를 들면 몇 억망이 사용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com이라고 접속하면 그 사용자들을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트래픽이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 모든 트래픽을 일단은 하나의 단일 진입점이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단일 진입점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각각의 컴퓨터들,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게 트래픽을 분산해서 각각의 컴퓨터들이 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교차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드 밸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그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ELB,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의 약자를 쓰고 있는 서비스인 거죠. 이제부터 ELB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트래픽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EC2 인스턴스의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ELB는 엄청난 트래픽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 ELB가 그 트래픽들을 혼자서 문방할 수 있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그 스케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스케일은 아마존 웹서비스가 알아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 ELB의 스케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스턴스의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오류가 있는 시스템은 배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하나의 ELB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컴퓨터가 장애가 일어났다. 그러면 ELB가 이 시스템이 장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 트래픽을 나머지 두 대의 컴퓨터에게 분산을 하고 이 장애가 일어난 컴퓨터는 배제를 시킵니다. 언제까지? 장애에서 회복될 때까지. 장애에서 회복이 되게 되면 이 시스템은 ELB가 그것을 감지해서 이 세 대의 컴퓨터로 다시 트래픽을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LB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용자의 세션을 특정 인스턴스에 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래픽이 오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접속이 이 트래픽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ELB를 통해서 특정한 서버로 접속을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접속을 할 때는 바로 그 자신이 접속했던 서버로만 전달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그 인스턴스에 접속했던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SSL 암호화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IPv4, IPv6를 지원합니다. 또 클라우드와츠를 통해서 이 ELB의 상태를 트래킹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ELB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ELB에다가 인스턴스들을 꼽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